네, 오늘의 마지막 부분, 네 번째 부분 시작할게요. 네 번째 부분은 4장의 과제 2, 읽기 부분입니다. 네, 읽기.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번, 가 문장의 제목으로 적당한 것을 고르세요. 1번, 피로가 쌓이는 이유, 2번, 피로에 좋은 음식, 3번, 피로를 푸는 방법, 4번, 다이어트에 좋은 운동. 뭔가 피로와 관련된 그런 문장 같아요. 그렇죠? 자, 2번, 나 문장의 제목으로 적당한 것을 고르세요. 1번, 저녁에 할 수 있는 운동, 2번, 불면증을 없애는 방법, 3번, 피로를 푸는 방법, 4번, 불면증의 이유. 저는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좋아해요. 다 읽고 나서 마무리, 이 문장의 주제로 혹은 제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뭐 이러한 문제들을 좀 좋아합니다. 3번, 위에 세 가지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가벼운 운동의 효과. 2번, 운동과 다이어트. 3번, 가벼운 운동과 강렬한 운동의 차이. 4번, 운동을 하기에 적절한 시간.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문장은 좀 깁니다. 네, 오늘 읽기는 참 문장이 깁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일단은 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 몸은 피로해진다. 이러한 피로를 간단히 푸는 방법이 있다. 먼저 팔을 옆으로 벌리고 다리를 쭉 펴고 바닥에 눕는다. 그런 다음 천천히 발이 머리 위로 오게 다리를 올렸다가 다시 바닥으로 내린다. 이것을 다섯 번만 하면 몸이 가벼워지면서 피로가 거짓말처럼 풀린다.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자, 다음엔 나입니다. 밤에 잠을 잘 자려면 해가 진 뒤 20분에서 30분 정도 자전거 타기나 산책 등으로 몸을 조금 피곤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잠자기 5시간 전에 심한 운동을 하면 몸이 긴장 상태가 되어 잠이 잘 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후 7시 이후에는 가벼운 운동이 적당하다. 네, 자, 다 문단 읽어볼게요. 아주 가벼운 운동이라도 오랫동안 규칙적으로 하면 체중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TV를 보다가 광고 시간에 방안을 걷거나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가벼운 운동을 오랫동안 계속하면 체중이 줄어든다고 한다. 또 주차할 때 입구에서 가장 먼 곳에 차를 세우고 걸어가는 것도 오랫동안 계속하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뭔가 되게 문장이 길어요. 그리고 가, 나, 다 세 가지 세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문제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가 문장의 제목으로 적당한 것을 고르세요. 자, 1번 피로가 쌓이는 이유, 2번 피로에 좋은 음식, 3번 피로를 푸는 방법, 4번 다이어트에 좋은 운동. 뭔가 아까 몸이 피로해진다. 이러한 피로를 간단히 푸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피로를 간단히 푸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피로를 푸는 방법, 운동,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팔을, 먼저 팔을 옆으로 벌리고 다리를 쭉 펴서 바닥에 눕는다. 이렇게, 이렇게 눕는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천천히 발이 머리 위로 오게. 자, 발이 머리 위로 오게. 뾱, 왔다가 다시 바닥으로 내린다. 네, 좀 힘들겠네요. 그렇죠? 이게, 음, 자, 계속 머리에서 피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쪽으로 한번 이렇게 피를 가게 한 다음에 다시 내렸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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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머리에 집중되어 있던 피가 다리로 내려가서 조금 피로가 풀리고 스트레스도 좀 풀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그렇죠? 자, 2번 볼게요. 자, 2번, 나 문장의 제목으로 적당한 것을 고르세요. 자, 1번, 저녁에 할 수 있는 운동. 자, 2번, 불면증을 없애는 방법. 3번, 피로를 푸는 방법. 4번, 불면증의 이유. 자, 저녁에 할 수 있는 운동도, 자, 일단은 볼게요. 자, 2번이에요. 저녁에 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한, 이 주제가 저녁에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에요. 자, 운동을 왜 해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밤에 잠을 잘 자려면, 그렇죠? 밤에 잠을 잘 자려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1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볼게요. 잠자기 5시간 전에 심한 운동을 하면 몸이 긴장 상태가 되어 잠이 잘 오지 않는다. 라고 했죠.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자려면, 해가 진 뒤 20분 내지 20분에서 30분 정도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간단한 운동을 하면, 밤에 잠을 잘 잘 수가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볼게요. 네, 3번. 위의 세 가지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 볼게요. 자, 이렇게 전부 다 운동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렇죠? 첫 번째는 피로를 푸는 방법, 두 번째는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아주 가벼운 운동이라도 오랫동안 규칙적으로 하면 체중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죠? 가벼운 운동, 전부 다 운동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볼게요. 1번, 가벼운 운동의 효과, 2번, 운동과 다이어트, 1번과 첫 번째, 가와 나는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3번, 가벼운 운동과 강렬한 운동의 차이, 강렬한 운동은 없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은 피로를 푸는, 피로를 간단히 푸는 방법, 그렇죠? 그 다음 볼게요. 그리고 여기 가벼운 운동, 그리고 여기도 가벼운 운동. 다섯 번만 하면 몸이 가벼워지면서 피로가 거짓말처럼 풀린다. 자, 일단은 간단히 푸는 방법, 가벼운 운동, 가벼운 운동이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가벼운 운동, 가벼운 운동이 들어간 주제를 찾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섯 번만 하면 몸이 가벼워지면서 피로가 거짓말처럼 풀린다. 그리고 오랫동안 계속하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가벼운 운동의 효과가 되겠죠? 첫 번째 단어는, 첫 번째 문단은 우리 피로를 푸는, 간단히 푸는 방법. 그렇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이렇게 누워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 된다고 했고. 자, 두 번째 나에서는 간단하게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면은 불면증을 없앨 수 있다.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자, 세 번째 단원에서는 아주 가벼운 운동이라도 지속적으로 계속하면은 체중을 줄일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가벼운 운동, 그리고 가벼운 운동의 효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조금 길었어요. 그렇죠? 이거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을 잘 풀어야 정말로 한국을 잘하는 거예요. 독해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맞는 것 고르세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는 우리에게 이 문장을 세세하게, 자세히 보게끔 하는 문제이고, 이런 문제들은 이러한 대강, 대강의 내용들, 이 내용을 모두 다 이해하였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 다 중요하지만, 선생님은 이러한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번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저녁이 되면 우리 몸은 피로해진다. 이러한 피로를 간단히 푸는 방법이 있다. 먼저 팔을 옆으로 벌리고, 다리를 쭉 펴고, 바닥에 눕는다. 그런 다음, 천천히 발이 머리 위로 오게, 다리를 올렸다가, 다시 바닥으로 내린다. 이것을 다섯 번만 하면 몸이 가벼워지면서 피로가 거짓말처럼 풀린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네, 저녁이 되면, 그리고 잠을 잘 자려면 입니다. 틀렸네요. 자, 계속해서 읽을게요. 밤에 잠을 잘 자려면 해가 진 뒤 20분에서 30분 정도 자전거 타기나 산책 등으로 몸을 조금 피곤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잠자기 5시간 전에 심한 운동을 하면, 몸이 긴장 상태가 되어 잠이 잘 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후 7시 이후에는 가벼운 운동이 적당하다. 자, 다음. 아주 가벼운 운동이라도 오랫동안 규칙적으로 하면 체중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TV를 보다가 광고 시간에 방안을 걷거나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가벼운 운동을 오랫동안 계속하면 체중이 줄어든다고 한다. 또, 주차할 때 입구에서 가장 먼 곳에 차를 세우고 걸어가는 것도 오랫동안 계속하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읽어봤어요. 자, 오늘도 종합연습문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러한 문제들에 적응해야 하고, 그리고 익숙해져야 합니다. 알겠죠? 자, 오늘도 좀 길게 했으니까 잔소리 안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봬요. 다들 수고하셨어요.